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의 모델 스트레이키즈 아이엔입니다 여름도 시원 이 교복의 장점이 여름도 시원한 것 같아서 여름도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창빈이 형이에요 왜냐하면 수업시간에도 재미있게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돼이스만 있다면 수학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부산에 살아가지고 항상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올지 궁금해서 수학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기지개를 많이 펴는 것 같아요 아이비클럽 교복의 하복은 정말 여름에도 시원하고 바지도 정말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바지니까요 많이 많이 입어주시고 저희 스트레이키즈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비클럽 짱 안녕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의 모델 스트레이키즈 우진입니다 여름에는 땀이 나서 좀 찝찝할 수도 있는데 아이비클럽 교복은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승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민이가 뭔가 성실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있어서 쟤들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비클럽 교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메시 원단의 시원한 재질 여름에 최저판 보낼 수 있어요 여름에는 메시 원단의 시원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비클럽 교복이 짱인 것 같습니다 아이비클럽 짱!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의 모델 스트레이키즈 창빈입니다 안녕 가세요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못하는 게 없었거든요 되게 존재감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존재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애교의 비결이요? 애교의 비결이 있을까요? 타고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하하하 2018년에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신의상을 받았는데요 2019년에는 저희 멤버들 다 정말 건강하게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비클럽 친구들 이제 봄과 여름이 다가오는데 아이비클럽 학생복은 정말 반바지를 입어도 자기가 길어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비클럽과 함께하세요 스트레이키즈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